이 그림의 제목은요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 드릴게요 3번입니다 치유 시리즈는 검은색 바탕으로 하얀색 치유천사의 눈 시리즈는 전부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치유받는 아픔을 치유받는 느낌과 함께 몸의 경제적인 문제를 정나게 다 열리면서 에너지가 엄청 돌고 치유돼요 수치타키가 엄청나가지요 굉장히 아름다우라고 제가 여기다 하얀 장미를 그렸어요 되게 아름답죠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 드릴게요 3번입니다 아픔을 치유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